딘딘의 종교는 기독교이고 딘딘은 모태신앙입니다. 딘딘 모친 헌팅 경험, 스님이 쫓아온 적도 난 기독교라며 거절. 개그우먼 엄지훈 1화 미우새 엄지훈이 유재석과의 1화를 전했습니다. 4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엄지훈이 스페셜 MC로 출격한 가운데 신동유의 부캐를 추천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인기를 실감하냐는 질문에 엄지훈은 사실 잘 몰랐는데 이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올 때 실감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죠. 그러자 서장훈은 최근 재석이 형님 전화를 받고 인기를 실감했다고 하는데 진짜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엄지훈은 어느 날 유재석 선배님한테 전화가 오더라. 바로 받을 수 있었는데 5초 동안 망설였다. 프로그램 같이 해줘서 고맙다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해주시더라. 뭉클한 느낌까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신동엽은 거기서 더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유재석씨 5분 후에 전화주세요 이러면 진짜 성공한 느낌이 들거다라고 농담을 건넸습니다. 또 서장훈은 엄지훈씨는 상대방 얼굴만 보면 그 사람 부캐가 생각이 나서 부캐 제조기라고 하던데 최근 이모니씨한테는 인기 없는 새신사라고 부캐를 정해줬다라고 운을 뗐으며 이어 그는 동엽이 형에게 부캐 하나 정해달라며 부탁했죠. 엄지훈은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부자일 것 같은데 돈을 번 이유가 직업이 중년 누드 모델이다. 오늘 약간 옷이 그런 느낌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신동엽은 중년 누드 모델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게 대단하다라며 웃음을 터뜨렸죠. 계속해서 신동엽은 술자리에서 남자들과 합석하면 꼭 짜증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던데 이게 뭐냐고 물었으며 이에 엄지훈은 그런 경우가 많았다. 친구들이랑 가면 남자들이 오지 않냐. 제가 거의 광대짓을 한다. 분위기 한껏 업시켜서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하면 친구들만 엮이고 저만 혼자 간다. 그게 짜증이 나는 거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토론했습니다. 이에 신동엽은 개그하는 사람들의 피해라고나 할까 헌팅해서 성공해본 적은 있냐고 다시 물었죠. 그러자 엄지훈은 있다. 없을 수가 없다. 그 남자분들도 저 같은 포지션이 있다. 까불이만 본다. 잘생기네 한 명 누렸다가 안돼. 오케이. 까불이 가자 한다. 그럼 잘 맞는다며 너스리를 떨었습니다. 래퍼 딘딘 모친 헌팅 경험. 잘생긴 스님 쫓아와 난 기독교라며 거절. 서장훈. 어머니들이 헌팅 경험은 딘딘 모친 잘생긴 스님이요. 그렇게 조계사 가는 길을 알려드렸는데 딘딘 어머님을 찾아온 스님. 집 주소를 적어주면 스님이 책을 보내주시겠대요. 단호하게 스님. 저는 기독교입니다. 서장훈. 이보다 단호할 수 없는 거절이네요. 미운 우리 새끼 딘딘의 어머니가 승려로부터 대시를 받았던 과거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4일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신동엽은 어머니에게까지도 헌팅 경험에 대한 질문을 확장했죠. 이에 딘딘의 어머니는 헌팅 경험이 수없이 많았다고 답하며 한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딘딘 어머니가 회사원이던 시절 출근 중에 어떤 잘생긴 스님이 실례합니다. 조계사를 어디로 가는지요. 라고 말을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이에 딘딘 어머니는 스님. 제 직장이 이곳이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당시 딘딘 어머니께서는 스님이 지방에서 온 줄 알고 기꺼이 도왔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점심때쯤 딘딘 어머니를 스님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님은 집주소를 적어주면 자신의 책을 전달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딘딘 어머니는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돌려서 거절했다고 해 보는 이들을 폭섭게 했죠. 서장훈은 이보다 더한 거절은 없다라며 호탕한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듣고 있던 토냐한 어머니는 내가 들어보니까 딘딘 어머니가 스님에게 먼저 반했어요. 짝사랑의 꿈은? 하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죠. 딘딘 어머니는 아니야 라며 여기서 들은 이야기 비밀이에요. 라고 말해 특유의 귀여운 매력을 뽐냈습니다. 크리스찬 래퍼 딘딘과 어머님의 케미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TV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TV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TV였습니다.